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에 마무리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자 우리 킬마 시작했는데 자연윤리에서 시작했죠. 자연윤리 진짜 메인은 서양의 자연윤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이거 말고도 실제 교과 과정에서는 동양의 자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자연관 같은 경우 2014학년도 생활관리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시험에 출제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6학년도까지 3년 딱 나오고 2017학년도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한 번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 그 아까운 현장 강의 시간에 동양의 자연관을 하는 게 선생님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파트. 그런데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등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즉 시험에서 이게 갑자기 출제가 됐대.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파트 선생님이 영상으로 수업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아 우리 동양의 자연관 가기 전에 잠깐 이 서양의 자연관 중에서도 스펙트럼에서도 다뤘지만 킬러 마스터 제일 마무리 파트에서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파트인지 정리해 보는 시간 갖고 동양의 자연관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로는 48페이지.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개념 강의 할 때도 학생들과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이거 싱어요. 레건이요. 이렇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상가들. 어느 관점을 속하는지 구분해 보는 이러한 엑셀표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죠. 당연하지.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고 인간만이 자율적 존재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인간만이다라고 하면 도덕적 주체는 모든 사상가들 인간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율적 행위의 주체도 인간만 가능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유능력이라는 표현. 실천 이성을 가졌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성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다르진 않겠지만 의식이라는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라면 자기의식을 갖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레건 입장에서 자기의식을 갖는 게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의식은 레건 기준에서는 동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포유로. 하지만 데카르트 입장에선 의식적 존재는 인간만 가능하지.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고 그리고 동물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기계잖아. 그래서 의식이라는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정리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어떤 사상가든 다 상관없이 전부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인간의 존재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안 되지. 인간만 행위의 주체. 무엇? 도덕적 행위의 주체. 그러니 얘는 없다.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두 다 가능하죠. 인간 중심주의도 인간 동물 동물 중심주의도 그 다음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모두 다 해당됩니다.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즉 인간 중심주의 이외의 나머지 탈인간 중심주의는 전부 다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오 이거는 인동입니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인동? 그러면 왜 인간 중심주의는 안 되나요? 아니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과 동물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 인동만 해당되죠. 자연 안에 모든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인, 동, 식, 생. 여기서의 생은 무생물의 생태계 안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구분할 때 편의사. 그러니 이런 무생물까지 포함된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동식생 되죠. 그 다음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안에 모든 존재여라고 하는 순간 인동식생만 가능하죠. 그리고 89번입니다. 무생물을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 즉, 무생물, 생태계 안에 있는 흙, 물 이런 거는 도덕적 지위 안 가져. 뇌재적 가치 없어 라고 보는 입장인 인동, 인동식입니다. 그리고 식물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인, 인동이 되겠죠. 동물을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중심주의. 무생물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 아,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인동식생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어라고 한다면 생명체, 식까지 들어가죠. 그러니 인동식, 인동식생 그리고 동물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입니다. 인간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건 모두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96번입니다. 인간만의 이익을 넘어선 탈인간중심주의가 요청되는 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이성은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를 보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 이성은 인간만의 능력이죠. 그러니 이게 아니야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그런데 아닌데 이걸로 기준으로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판별하는 건데 라고 한다면 인간중심주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자연윤리 서양의 자연관에서 이런 일반적인 표현들 어떤 관점을 속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동양의 자연관으로 넘어갑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동양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치 우리 세 가지 하잖아 뭐뭐뭐 유교 불교 도가 이 동양윤리에서 자연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2017학년도 이후에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동양의 장애관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도 EBS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뤄지기 때문에 애기들 이 정도는 정리해뒀으면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킬마에는 넣어두었습니다. 자 확인해볼까요? 유교주의부터 자 유교의 특징은 도덕을 강조한다? 그런 도덕을 강조하는 그 특징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 자연의 생명력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하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늘과 땅의 합의를 강조하죠. 애기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야 너 천벌받을 줄 알아? 야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근데 이런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천이죠. 이런 자연을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 너 잘못한 행동을 했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벌받는다라고. 여기에 인간의 윤리 규범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린 이 얘기가 익숙할까요?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교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 선생님 전 유교 아닌데요. 아니야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가족을 아끼세요. 열심히 살아야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하세요. 전부 다 유교입니다. 내가 유교라고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유교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유교 도덕을 강조하는 그 입장에서 결국은 그 행위의 기준 행위의 명령 그래서 얘 천명이라는 개념까지도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야 도덕적 명령이겠죠. 이런 거 전부 다 유교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좀 다른 기준도 있죠. 도가가 그 대표적이고 불교도 좀 다릅니다. 어디 볼까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원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의 모든 현상도 결국은 원인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내 내생의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결국은 그건 윤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러한 것들 모두 나를 아껴라라는 자비사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연기설은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무소유의 계율로 통해 검약정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은 뭘로 나오냐면 우리 동양윤리에서 접근했잖아. 뭘로 나오냐면 바로 이거 야 자연에는 고정불변에 실체 없어. 그치? 이게 중요한데 아 자연의 고정불변함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거지. 자 불교는 어떻다? 이 세상 모두가 고통이라고 본다. 왜 고통이냐라고 하면 그 원인 집착해서 그러니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이 세상의 고정불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선생님 여름이 되면서 매미가 울고 있어요. 작년에 울던 매미가 다시 또 우네요. 아니야 작년 매미 다 죽었어. 새로운 매미입니다. 선생님이 동양윤리에 접근할 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자연윤리에도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불교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가입니다. 자 천명이 있어 유교에는 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야 너 천벌받을 거야. 하늘이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하늘이 바로 도덕적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도가는 그걸 비판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게 도인데 야 그 도를 기반으로 한 인간 그 도를 기반으로 한 고양이 그 도를 기반으로 한 나무 결국은 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똑같은 자연의 이치야. 무차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연? 야 자연에 무슨 감정을 넣어. 야 자연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이거 선생님이 죽은 간할 때도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도를 깨달은 이야기. 벌써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 익숙한 아기들이니까 선생님의 도 이야기 한 열 번은 들은 것 같지 않아? 그치 그거. 오 선생님이 도를 깨달은 후 아기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것. 무엇? 네. 바로 아기들은 언젠가 죽는다.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 아기들 웃는다니까. 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바로 이겁니다. 자연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가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치급한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쓰나미가 오고 있어. 인간이니까 살리고 개니까 죽이고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착하게 산 사람은 살리고 못하게 산 사람은 죽고? 아니야. 그냥 자연의 이치 자연의 만물 안에서는 그냥 다 똑같아. 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거 이거 왜 그러느냐? 라고 했었을 때 무슨 명령을 내리고 규범을 목적을 갖는 그런 게 아닌 거야. 자연은 그냥 사실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 자연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아기들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반짝 맞으려고 그치?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다? 도가는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중력의 법칙 쭉 얘 왜 떨어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떨어지는 걸까? 자연은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질서정연하지? 이거다. 내가 이렇게 분필을 떨어뜨리는데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일은 없습니다. 100% 아래로 떨어지죠. 질서정연함 자연의 이치는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니 얘 목적이 없는 무의체계를 강조하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무목적의 질서정연한 그 이치 말이지.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유불도를 전부 다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관의 공통점 동양의 자연관의 공통점인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거 이거는 유교 불교 도가 얘네들과 구분되지 않고 그냥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무엇과 구분되냐면 서양과 구분됩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분법적 자연관입니다. 이분법적 자연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성을 가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이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없어. 완전히 분리된 거야. 얘는 완전 다른 영역 얘는 완전 다른 영역으로 말이지. 하지만 동양의 자연관은 그 특성상 자연 안에 이렇게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서양의 그림을 보면 자연 없이 그냥 인간만 혼자 막 서 있어. 그리고 인간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그림을 보면 인간은 점으로 점 찍어져 있는 산수화 같은 거 보면 인간이 이렇게 콕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불도 모두 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구나. 그런데 각각의 특징이 있구나. 도덕적인 특징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유교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불교 그리고 무목적의 자연질서 무의체계로서의 자연을 강조하는 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동양의 자연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엑셀표 차례입니다. 어디 시작해볼까요? 이게 바로 평가원이 제시했던 그 제시문 도가의 제시문이죠. 하늘과 땅은 사랑을 모름으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 성인도 사랑을 모름으로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 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차별의 절대경지지. 자연의 이치 안에서는 전부 다 같다고. 쓰나미 오는데 사람 살리고 개는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다음 2번 인과 연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인연 아 연기설이군요. 이것을 공하다고 하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공하다라고 하면 불교가 됩니다. 아 피련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특징이군요. 자 이제 3번 하늘은 아버지요. 하늘을 사람처럼 바라보는 거지. 땅은 어머니다. 자연을 사람처럼 말이지. 나는 미미한 존재로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천지의 기운을 나의 몸으로 천지의 이치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을 땅을 인간처럼 보는 거 바로 유교의 특징.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도덕적으로 살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천명 말이지. 자 이제 OX 해볼까요. 유교의 특징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의 기준. 그렇지. 도덕 규범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 O가 됩니다. 5번 자연은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의 의존적 관계라고 한다면 연기설을 강조하는 불교의 특징이죠. 따라서 예든 X가 됩니다. 하늘이 만물의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는 말 그리고 이게 바로 천명 하늘의 명령 이렇게 말이지. 하늘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죠. 도덕을 할 수 있는 도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 하늘을 인격적 주체로 보는 거야. 자 이제 유교가 끝. 이제 불교로 넘어갑니다. 자연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하는 관계 그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연기설 상호의 의존성을 강조하죠. 자연은 인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적 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호의 의존성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뭔가요? 이렇게 도구적 가치의 총체라고 하는 건요.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서양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 입장이 되겠죠? 연기적 관점에서 자연을 인식하는 거 맞는 말이죠. 상호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거 고정된 실체로서 안 된다니까 고정 불변의 자아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다고 보는 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도가입니다. 11번 맞추셨나요? 11번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선지였습니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제시했던 선지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호 독립적이네 맞네 이렇게 접근한 거야. 근데 아니었습니다. 얘 X입니다. 상호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자 생각해봐 여기 자연의 이치가 있다니까 이 자연의 이치가 바로 도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자연의 이치 안에 그거를 기반삼아 인간도 존재하고 고양이도 존재하고 풀떼기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 그 안엔 무차별의 레벨까지 도달하는 거 소열도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 바로 무라일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독립적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물어봐. 근데 선생님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야. 애기야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장 끝에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로장생입니다. 애기들 불로장생하면 누구 생각나나요? 응 우리 진시황 생각난다?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막 무덤을 만들고 이런 거 자기 불로장생 하고 싶어서 불로처 찾으려고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불로장생 하고 싶어서 그만큼의 막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무덤도 만들고 이랬던 거야. 근데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했는데 과연 불로장생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지. 자연의 이치 하에 누구나 언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이치 하에서는 어떤 생명체든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치 죽음이 있다라는 거야. 이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도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거 왜 X인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상호 독립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데카르트 이분법적 구조잖아. 그러니 얘는 X 자 이제 12번입니다. 천재를 질서가 없는 무의책이 선생님 무의책이 맞아요. 근데 질서가 없는 건 아니지. 목적이 없는 건 맞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분필이 떨어지는데 아니 분필이 떨어지는 목적은 없어. 무의 목적의 질서 정연함이지. 그러니 무의책에는 맞지만 질서가 없는 이 틀렸어.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하늘 아래 만물이 무의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O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2017학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지금도 출제될 가능성 좀 낮은 파트입니다. 하지만 요정도는 정리해뒀으면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 쭉 유불도의 자연관까지 해서 우리 동양의 자연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젠 서양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 핵심 문제풀이 시작해봅니다. 1번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설마 갑을병 누군지 모르진 않겠죠? 이거 시간 자체가 좀 아깝습니다. 왜냐면 우리 엑셀표를 통해서 사상가 누구인지 인동 인동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상가 누구인지 다 확인했잖아. 그거 하고 오면 네 이거 다 평가원 기반으로 선생님이 만든 문제거나 혹은 평가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가를 구분하는 건 정말 쉽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갑은 아리스텔레스 을엔 데카르트 그리고 병은 슈바이처입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디 확인해볼까요? 갑은 을과 달리 인간중심주의죠? 무슨 말이야? 데카르트도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달리라는 말 틀렸죠? 자 갑은 병과 달리 기계론적 자연관 애기 기계론적 자연관은 데카르트입니다. 동물 기계론 말이지 그러면 아리스텔레스는 그렇지 목적론적 자연관입니다. 우리 엑셀표 처음에서 딱 이걸로 시작했었죠? 따라서 2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을은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라고 본다? 설마 설마 여기서 낚이진 않겠죠? 이제 동물 영혼 없는 건 알 테니까 그치? 이게 2017학년도에 한 번 나오더니 이 2019? 이럴 때에도 한 번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애기들이 틀리더라고. 이거 평가원이 가끔 출제하는 선지라는 거 이제 애기들 머릿속엔 동물 기계일 뿐이다 영혼 없다 라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볼까요? 병 자연안의 모든 존재들? 아니 모든 존재라고 하면 이거 인동식생이잖아. 아니 근데 슈바이처는 인동식이잖아.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갑 을병 인간중심주의든 생명중심주의든 상관없이 부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뿐이라고 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어디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 봅니다. 삶의 주체를 강조하는 맞아 4건입니다. 그 다음 을 자연의 피조물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인간을 위해서죠. 그러니 칸트 됩니다. 자연을 사냥해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베이컨이죠. 갑은 레건 을은 칸트 그리고 병은 베이컨 그러면 이거 플로우차트 그림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A에는 갑 레건만 긍정하고 얘네 둘은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B 같은 경우는 갑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엔 칸트가 긍정하고 베이컨이 부정할 이야기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칸트만 긍정하면 되는 이야기 D 같은 경우는 베이컨만 긍정하면 되는 이야기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요?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레건 삶의 주체라면 권리 지닐 수 있죠. 하지만 인간중심주의인 칸트와 베이컨 입장에선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기억 맞는 말입니다. 니은 자연 안에 어떤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레건은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칸트만 긍정 그리고 베이컨은 부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 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틀렸죠. 인간마저도 수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될 뿐이죠. 수단과 동시에 목적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인간 아닌 존재들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무생물은 수단적 가치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얘 X 되죠. 베이컨도 당연히 X지. 그러니 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디귿입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소유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칸트 긍정할 내용이죠. 물론 레건 베이컨 뭐라고 답하는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긍정할 내용이겠지. 디귿 띵동 맞는 말입니다. 칸트만 긍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리엘입니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그래 자연을 지배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베이컨 입장에서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잖아. 그러니 베이컨 X됩니다. 따라서 리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역과 디귿 골라 답은 1번이었습니다. 갑을 병 사상가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각각 보기에서 답 골라봅니다. 자 쾌고로 느낄 수 있는 능력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싱어대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 인간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 칸트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병 이건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왜냐면 이건 2021학년도 수능의 지문 속 내용이었잖아. 이거 수능 기출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선지로 내려온 적은 없거든. 딱 봐도 대진의 레오폴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 우리의 본능은 공동체 내에서 경쟁할 것을 촉구하는 자 우리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먹기를 먹기 위하여 다른 존재들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의 윤리 인간이기에 윤리를 갖고 그 인간의 윤리는 협동하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능은 경쟁할 것을 촉구하지만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말이지 레오폴드와 관련된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답 골라봅니다. 먼저 기억부터 확인해 봅니다.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아니다. 싱어 입장에선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싱어 공리주의잖아.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존재 고통을 느끼는 존재 도덕적 고려할 대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공리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 당연히 고려할 근거 아니죠. 레오폴드도 레오폴드도 마찬가지 이 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기억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니은 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말 선생님 이거 레오폴드만 맞는 거 아니에요? 칸트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있잖아요. 칸트 선생님 이거 그림 진짜 한 백번은 그리는 것 같아.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갖죠. 하지만 자연과 관련되어서도 풀떼기 동물 광물 자연과 관련하여서도 잘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 요거로 말이지 그러니 자연과 관련된 의무 칸트도 긍정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생각해둬야 돼요. 칸트 입장에서 자연과 관련된 의무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전치사 구분하라고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들 관련한과 대하는 다르다. 자연과 관련된 의무마저도 인간에 대한 의무이다. 라고 말이지. 그럼 선생님 싱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싱어는 실제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사상가가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사상가가 명확하게 딱 그 포지션이 딱 보이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싱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다만 답은 확실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이거 칸트도 긍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B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여기 니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들이 조금씩은 있기는 해요. 선생님 뒤에 이 답안지를 보면 니은은 싱어 칸트 레오포드 모두가 긍정할 내용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선생님 연구실에서 해설을 썼는데 연구실에서 참고한 부분이 EBS를 참고한 거야. 그런데 EBS 기준으로는 모두가 여기에 찬성할 내용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은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해설을 다시 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엑셀 표만 엄청 신경 쓰다 보니까 해설은 조금 선생님이 검수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은 확실히 구분되는 건 뭔지 알겠죠?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별되니까 달아서 답 니은 될 수 없습니다. 디귿입니다. 직접적인 도덕의 의무의 대상 인간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라는 이 말 싱어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쾌구감신 능력을 가진 존재도 의무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칸트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인동 식생 모두가 다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싱어와 레오폴드가 긍정할 이 내용 C에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지. 싱어 입장에서는 야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구감신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칸트 입장에서는 야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만 이여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야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울도 들어가야 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오오 그러니 D 답은 리을 맞는 말이죠. 디귿과 리을 골라 답 네 3번 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는 이 제시문을 보면 좀 어색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그렇다. 우리가 기출문제 뭐 마더텅을 보든 자의 스토리를 보든 다른 어떠한 기출문제들은 우리가 고3 때도 봤고 재수할 때도 보고 그러면 오래전부터 쫙 봐왔던 거야. 근데 작년 수능은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올해 수능에 제일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건 작년 수능 올해 6, 9월이죠. 선생님과 킬 말을 했다라면 이제 평가원이 제시한 이 제시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테니까 제시문 꼼꼼히 챙겨주세요. 자 이 내용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유기체는 외적활동뿐만 아니라 내적기능도 모두 목표지향적이다. 어떤 목표겠어? 자기의 생명증진활동 말이지. 선생님 저는 외적활동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보자. 물론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테일러를 이해했으니까 테일러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라고 할 거거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생명증진활동을 통해서 아 나의 몸이 삼겹살을 원하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내적활동일까 외적활동일까 자 또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소화를 시켰습니다. 내적활동이겠죠. 이런 모든 활동들 네 다 생명증진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기 생존을 위해서죠. 근데 선생님 공부하는 건요 왜요? 이게 너무 심오합니다. 공부도 실제로는 생명증진활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생존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생존을 할 때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면 생존하기가 좋겠지?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에서 살아갈 때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들 학벌 그러니까 우리는 학벌이 그 자체가 소중해서라기보다는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학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야. 아 선생님 너무 멀리 간 거야.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렇지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수단을 갖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그건 외적활동들일 거야. 아기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더 나은 안정적이고 이러한 좋은 생명증진활동인 거죠. 너무 멀리 갔죠. 이게 바로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생물의 기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 경향성 무엇이냐 생명증진활동 말이죠. 갑 테일러라면 을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칸트입니다. 평은 삶의 주체를 강조하는 래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봅니다. 래건 입장에선 의무론이야.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럼 수단으로 안 될까? 아니야.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목적과 동시에 수단인 건 뭐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왜 만들어졌게 해요? 여기 리트리버는 품종 개량한 강아지입니다. 개죠. 선생님 왜 만들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오리가 있다 빵 쏜 거야. 그러면 그 오리가 맞았어. 그럼 떨어질 거잖아. 그럼 리트리버가 막 가가지고 그 오리를 물어오는 거. 이게 리트리버의 품종 개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강아지 너무 사랑했거든요. 우리 집 따기 맞는 그 강아지 말이지. 그런데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로부터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존재로서 대우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냥을 할 때 자기네 집 강아지 리트리버를 데리고 가. 그러면서 엄청 사랑해주는 거야. 가족처럼. 그렇더라면 목적으로 대우하면서도 야 가서 물어와 수단으로 대우하기도 한 거죠. 물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영상이니까 이게 10분에 끝나든 20분에 끝나든 그러니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레건 그러면 선생님 자원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면서요. 보세요. 다만 레건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되지. 목적과 동시에 수단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치? 레건 입장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수단으로만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삶의 주체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되는구나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을 병 사상가 다 찾아봤으니까 선지에서 답 골라봅니다. 기억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여기 테일러 칸트 레건 모두가 긍정할 말입니다. 이게 조건이 된다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인간이 있어. 칸트에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이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야. 레건 입장에선 삶의 주체인지 아닌지겠지. 이게 조건이야.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인지 아닌지가 조건이겠지. 하지만 인간도 삶의 주체도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 안 한다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당연하지. 여기 삶의 주체들은 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여기 인간도 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잖아. 모두가 긍정할 말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 동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테일러 입장에서는 안 돼요. 칸트는 돼요. 레거는 안 돼요. 왜냐? 칸트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고 그리고 인간이 그 나머지 존재들에 대해서 그 수단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수단적 가치의 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XF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여해야지 수단적 가치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인간중심주의로 바라보는 거냐라는 말. 따라서 동물 인간이 가치를 부여해서 수단적 가치로서 가치를 갖는 거야. 하지만 레거는 삶의 주체라는 그 이유만으로 테일러는 생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니은 칸트만 긍정할 이야기 그러니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쾌고감수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라는 이 말 레거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삶의 주체 이 조건들 자 우리가 그렇게 XF를 했는데 설마 이거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삶의 주체의 조건 쾌고감수능력 당연히 필요 조건이고요. 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감각 자기의식 그리고 기어 그리고 자기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쾌고감수능력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레거는 아니야 고려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생명이기만 하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죠. 칸트 입장에서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칸트와 테일러가 긍정할 디귿 C에 들어가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리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라는 이 말 테일러 입장에서는 자 이거 직접적 의무의 대상 화살표의 대상이 무엇이냐죠.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식물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갖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동물 식물을 향한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레건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당연히 도덕적 의무를 갖고요. 인간이의 삶의 주체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갖죠. 그러니 인간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다르지. 칸트 인간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도 잘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잘해줘야 돼?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동물에게 잘해주는 건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죠. 그러니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테일러는 있어요. 여기 여기 레건도 있어요. 여기 삶의 주체 하지만 칸트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테일러와 레건이 긍정할 이 이야기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리을까지 딱 맞아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동양의 자연관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본래의 마음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 선명이라고 나와있네. 하늘이 명령할 수 있는 존재 인격적 주체로 본다라면 얘 유교가 됩니다. 사람은 땅을 법칙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 삼고 그리고 하늘은 도를 법칙 삼고 도는 결국 자연이네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도가가 되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불교입니다. 이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니까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만물에 지닌 생명력을 천도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띵동 맞는 말 답 1번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도라는 표현은 도가잖아요. 아니야 도라는 표현 이거 유교에서도 쓸 수 있고 도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도를 쓸 땐 인간의 도리로 말이지. 즉 윤리규범 도가에서의 도는 만물의 이치가 되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자연의 이치 말이지. 둘 다 도 쓸 수 있어요. 하나 더 나아가면 덕도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의 덕은 응 이게 인간의 도덕 도덕규범 인의 예지 이런 것들 이게 사덕이거든. 그런데 도가에서의 덕은요 대표적인 물의 덕 같은 게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쟁 겸허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자연의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가치 도덕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도덕규범이라는 건 결국 인위적인 규범체제이기 때문에 도가가 좋아하지 않죠. 도덕적 가치를 좋아하는 건 유교입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가와 달리 천지를 질서가 없는 아니라니까 도가는 무질서 아니야 무 목적입니다. 자연이 목적 없지 하지만 질서가 없는 건 아니야 무 목적의 질서 정형 강조합니다. 따라서 무의체계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질서가 없는 틀려서 3번 X 4번 다는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 요소의 집합 이거 바로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그냥 물질적 요소들이 모였을 뿐인 거야. 거긴 영혼 따위도 없지. 기계론적 자연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유불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다 다일 수 없죠. 4번 X X가 됩니다. 5번 가난은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제하는 인격적 존재 여기야 천명을 내려주시는 인격적 존재 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것들은 유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가가 안되죠. 5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의 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연윤리의 핵심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 엑셀표가 완전히 아기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양의 자연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출제빈도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 현장 강의에서 진행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지. 선생님은 현장 강의에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동양의 자연관 그리고 문제풀이는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시간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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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